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식의 백유의 세무상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 그 권리금에 관련된 세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에 이 상가 권리금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사람이 그 대금을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금도 마찬가지로 부과가치세가 사업과 관련한 권리금이다라고 한다면 부과가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또 부과가치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부동산과 함께 권리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양도소득으로 기속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과 별도로 부동산 양도 없이 권리금만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 양도하는 사람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 다음에 5월 달에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양도대금을 받는 시점에서 매수인이 원천징수를 해 갔을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실 때는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분류가세를 선택을 하셔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난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할 때의 금액과 분류가세로 신고한 금액을 비교하셔서 선택하셔서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수인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권리금을 사업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 권리금을 매수를 해가지고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권리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년간 간가상각비로 장부에 반영을 해서 경비로 인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수인이 권리금 대금을 지급을 할 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금액은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경비 금액이 발생한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2018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80%까지 인정을 해주었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로 경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간편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타소득,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4.4%를 제하고 원천징수를 했으면 됐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6.6%를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고요.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8.8%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기타소득을 지급한 해에 금액을 합산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2월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지급명세서란 무엇이냐면 상세하게 지급받은 자의 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한 신고서를 말하는데요. 이거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2%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상가 권리금을 매매를 하는 경우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